사실 그 과정에서 되게 고민도 많았고 뭐가 더 다리미스러울지 또 대고민이 많았지만 다리미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작가님께서 막내딸, 국민 막내딸 같은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희 여러 회의 끝에 열심히 머리를 잘라서 새로운 인물을 만들고 싶었고 또 혜지 배우님이 전보다 어리신데 제가 동생 역할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보여야 하는 그런 부조적인 부분이 있어서 앞머리도 자르고 좀 그래야 했어요. 그래서 단칼에 잘랐죠. 그래서 저는 사실 다리미라는 인물이 통통 튀고 또 씩씩하고 누구보다 당차고 똘끼 있는 친구라서 그런 이 헤어스타일이 또 잘 어울려서 그게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.